너랑 정대의 비율을 다 소화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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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잘 안 들린다 아 이거 안 돼 제작진분들이 제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인중이 길어서 내려 좀 발음을 잘해요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태워 봐라 우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거 제작진이 실수한 거일 수도 있다 이따가도 이 정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 이거 쓰고 가, 아냐, 그러 이렇게 들으면 다섯 개 너무 완벽하지 않아? 그렇게 되나? 예뻐서 뭐야? 뒤에 가, 아냐, 그러 가, 아냐, 그러 근데 라미는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완전 보여주네 아니요? 한 해는 구조상 힘들어요 그게 아 그래요? 아 진짜? 나는 이렇게 안 보이고 보이는 걸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안 보이고 보이는 걸 이렇게 해 너무 잘하신다 이 찬스를 은진님이 해야 돼 은진님이 해야 돼요 왜요? 제가 이걸 안 불리고 이렇게 발음을 잘하거든요 오이 뭐야? 호파수를 하네 왜? 너무 잘해 아이돌 힐스잖아요, 복화수를 하는 거 오이 형이야 진짜 아 이게 복수야? 지금 가서 이렇게 의사연사 복화수를 얘기해야 되거든 애들 어렸으면 센터가 안 나죠 아 이게 아이돌들은 다 하는구나 여기는 이빨 보이는 버전 제가 복화수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은지가 언니는 데뷔가 몇인데 복화수를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잖아 이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복화수를 연습생 때 다 떼는 거거든요 아 연습생 때 다 떼는 거? 네, 그럼요 난 복화수를 배워본 적이 없어 어차피 감사합니다.